항생제나 전기로 사용하게 되면 라디클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요. 그런 라디클들은 각종 암을 일으키고 물론 아주 강력한 효능 효과는 있지만 반대급도적으로 여러 가지 항상 그게 자연의 원리지 않습니까? 한쪽이 가음 한쪽이 약하고 저희는 그냥 자연에 종합적으로 지구상에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개발을 현재까지 해왔지만 사실은 모르는 물질과 모르는 에너지가 무려 반절이 아니고 95%가 지구상에 있어요. 현재 이 안에 공기가 있고 이 안에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물 속에 우리가 모르는 물질과 에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